안녕하세요. 애플컨츄리 광주 광산구점 컨츄리 동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신은숙입니다. 저희 컨츄리 동화 공방에서는 컨츄리 인형과 빈티지 페인팅 과목을 수업하고 있는데요. 컨츄리 인형은 이렇게 보면 친근감이 있고 보면 볼수록 더 표정 같은 게 예뻐서 만들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그 인형을 가지고 행복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공방행을 더 열심히 운영해왔던 것 같아요. 만드는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은 컨츄리 동화를 선택해주세요.